그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다가 여기가 된 게 아니구나 해서 경향을 데려갔는데 평균 78년 말에 아까 얘기하신 전남동 2만 년 때 시행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니야 내가 사업 차원을 하는데 내가 사업 차원을 하는데 선생님이 할 줄 알고 뭐가 있다고 사업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내가 아니까 저희도 사업 차원을 받게 되니까 내가 와서 장무를 좀 할 수 있겠다 나그리 시덕시덕에 걸어와서 아현 쪽으로 와서 아현 솔로몬 대충지 중에서 이제 둘이 쫙쫙쫙고 하는데 거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1984년 3월 13일날 또 지구가 몇 명 왔다고 아맨 14명 맨 처음에 장사가 당겼는데 또 그 날이 계속 딱 지구가 어휴 그 친구가 다 올라와서 지구가 불가져가지고 이제 복용하면서 김밥 먹고 이제 성립끼도 김밥 먹고 놀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길이 안 내렸어 지금 이런 시국이 오라고 잊지 않나요 그 결과가 시국룡은 이 난년 전통이 오라지 있어선 jour 그런지 그 다음에